안녕하세요 지포노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뭄때 정말 고생이 많으시죠 그죠 저도 좀 죽겠습니다 빨리 비가 오길 바라고 자 고추나무를 심고 나서 고추나무가 잘 자라지도 않고 아직도 그대로고 고추 열매만 지금 이렇게 크게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원인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추를 심고 나면요 고추가 원래는 지금쯤이면 평균적으로도 어 요런식으로 지금 이제 살짝 좀 자라나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밑에서부터 이제 겨순도 저희가 하나 둘 세개 하고 겨순도 제가 또 남겨놨죠 요런식으로 이제 갈라지면서 방어 다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개 혹은 뭐 일곱개 여덟개 뭐 이런식으로 지금 짙은 녹색을 띠면서 겨까지도 벌어지고 위로 가면서도 상당히 많이 가지수가 분질을 해야되는데 여러분들 고추를 심고 놨는데 심은 상태에서 조금은 큰거는 같은데 이런식으로 계속 고추만 그죠 이렇게 지금 달리면서 지금 안 자라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죠 이런 데가 지금 상당히 많으실 거에요 심하죠 그죠 여기는 뭐 완전 뭐 고추나무하고 고추나무보다 지금 달린 고추가 더 뭐 솔직히 클 정도로 이런식으로 지금 고추나무는 안 자라고 고추만 이렇게 지금 고추 열매면 이렇게 지금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첫번째가 뭐냐 하면요 바로 고추모종을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때 육묘상 나이가 먹은 고추모종을 심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고추품종도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만생종은 잘 안 심어요 왜냐면 집에서 이제 채취를 해서 드시는 분들은 그런게 별 제게 없지만 기본적으로 조생종이나 중생종을 해서 일찍 꽃이 피고 일찍 수확을 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통 조생 중생종을 많이 이제 손호를 하고 많이 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역에 따라서 고추 심는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좀 일찍 심어야 될 곳에 조금 시기를 놓치고 만약에 조생종을 안 심고 있는 상태에서 놔뒀을 경우에 이 뿌리가 우리가 하얗게 뿌리가 나오면서 새로운 뿌리들이 발육이 되면서 심었을 경우에 뿌리가 활착이 잘 돼서 그렇게 잘 커야 되는데 고추 모종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누리끼리하고 뿌리가 노화가 되면서 목질화가 되면서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지포 농부 구독하기 무료입니다 구독하기 이렇게 눌러 주시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게 첫번째 현상입니다 첫번째 결과에요 자 그래서 그런 원인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최대한 고식에 맞춰서 여러분들 지역에 맞춰서 조생종이면 조생종 중생종이면 중생종 고모종을 보시고 포트를 보시고 뿌리도 한번 이렇게 뒤에 보시고 하얀 부분이 그런 생장점들이 많이 나와있는 하얀 뿌리들이 있는지 예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고추 모종을 제때에 또 심어 줘야 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종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요 요런 지금 두번째 방아다리인데 여기 지금 고추 열매가 달려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첫번째 방아다리에 요런식으로 꽃이 떨어지면서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이제 모종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건 좀 나이가 많이 먹은 애들의 조생종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요런 부분들을 따 주셔야 되요 왜 따줘야 하냐면 이런 식물들은요 뿌리가 노화되고 나이가 먹을수록 식물들은 종자번식을 최종 결과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전화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영양생장으로 해서 우리가 키도 크고 그리고 그 가지 분지수도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꽃이 달리고 열매가 맺히다 보니까 영양생장으로 갈 거를 생식생장으로 영양분을 가다 보니까 고추가 이런식으로 이렇게 크고 키는 안 크게 되는 원인이에요 나이가 많든 지금 고추 모종이 안 크잖아요 그러면은 고추면 이걸 따주세요 이렇게 따주시면은 여기로 가는 영양분들이 위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겨순제거를 해주셔야 하나 겨순제거가 이게 지금 이게 겨순이 올라온 이유가 뭐냐면 뿌리들이 지금 요렇게 이제 조금 조금씩 나와서 활착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지금 활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난 이거 빨리 뭐 해줄거라고 하면서 이런식으로 막 솎아주고 이렇게 빨리빨리 솎아주고 일반적인 고추 모종이 아니다 보니까 그건 일찍 해주시는게 더 안 좋습니다 일단은 요런식으로 그냥 놔두세요 나올 때까지 계속 놔두고 좀 더 애들이 뿌리 활착을 더 잘해서 잎수가 많을수록 광합성을 많이 해서 뿌리 발달을 많이 시킵니다 그렇게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런 것들은 이렇게 잘 안 큰 애들은 요런 것들로 좀 놔두셔야 애들이 잘 큰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고추 모종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게 가장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밭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흙을 대충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흙이 우리가 막 진흙이라든지 혹은 뭐 뭉쳐있는 이런 그 흙들 그런 흙들로 해서 두둑을 성형을 하고 심을 때 이 안쪽에 흙이 덩이 져 있고 뭐 돌처럼 딱딱하고 이런 상태에서 고추 모종을 물을 주고 심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아무리 좋은 고추 모종 좋은 모종을 제때 심더라도 이게 이렇게 부들부들 한데 여러분들 이렇게 부들부들 한데 이런 식으로 부들부들 한데 뿌리를 내리는 거랑 이런 식으로 흙이 덩이 져서 덩이 져서 여기 심었을 때 뿌리가 부딪쳐서 갈대가 없어요 갈대가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고추 모종이 얘네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면서 뿌리 쪽으로 영양분을 공급을 잘 못하기 때문에 고추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는 이유가 두 번째는 한번 이걸 뽑아보시고 안에 내가 이 두둑을 만들 때 이 안에 우리가 뭉쳐있는 돌덩이처럼 흙들이 두둑으로 성형이 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서 이 밭에 두둑을 성형을 할 때는 정말 진짜 밀가루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모래알처럼 부드러운 그런 이제 상태로 만들어서 두둑을 해야 얘네들이 흙 속을 뿌리가 잘 뻗어나가서 빨리 활착을 해서 건강이 크고 그리고 그때는 또 썰이가 내리는 시기다 보니까 냉계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냉계도 예방할 수가 있고 또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밑거름 만들고 나서 이제 화학 비료를 여러분들이 제때 잘 주고 양을 조절 잘 했다고 하지만은 이 밭에도 여러분들 이 고추는 지금 고추모가 지금 나이가 먹은 고추모를 심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거 말고도 화학 비료를 잘못 줘서 이게 가스 장애가 발생을 해서 고추가 이런 식으로 늦게 자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그 발생을 해요 이런 것들은 농사를 많이 지으신 분들도 한 번씩 이런 피해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텃밭 농사하시는 분들 특히나 그리고 처음 농사 지으신 분들 그런 분들 특히 고추가 잘 안 자라요 그거는 진짜 본인들이 그 한 곳에다가 화학 비료를 상당히 뭐 많이 넣었다거나 그 양을 조절 못해서 가스 장애가 발생을 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해결하는 방법은 이 밭을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만들기 2, 3주 전에는 밭을 우리가 로탈을 한 번 치기 전에 화학 비료나 이런 거 유박을 뿌리고 나서 그래서 로탈 치잖아요 그럼 바로 이 비닐을 씌우는 게 아니고 멀칭을 하는 게 아니고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원래는 이걸 바로 씌우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최소 그 상태로 1주나 2주 정도 해서 비를 좀 맞추고 화학 비료가 녹아서 이쪽 토양 자체 내에 좀 그 가스 장애 발생하지 않고 좀 날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두고 그리고 나서 비닐을 이제 씌워 놓으시면 가스 장애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학 비료뿐만 아니라 우리가 밑거름을 넣는 우리 태비 알죠 태비 이게 시중에서 파는 태비들이 발효가 다 된 거라고 해서 판매를 하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잘못 여러분들 해보시면 생각 외로 가스 장애가 발생하는 태비들이 시중에 판매하는 태비들이 상당히 가스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업체의 말만 믿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2주 정도는 뿌려놓고 하시면 좋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밭에다가 저희는 겨울에 좀 시간이 되면 겨울에다가 밑거름하고 비료랑 그런 걸 해서 하고 한 석 달 뒤에 이걸 만든다거나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는 미리 뿌려놓고 난 뒤에 로타리를 치고 두둑을 바로 성형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귀찮은 일이지만 그 방법을 하시면 정말 크게 식물들이 잘 자랍니다 그건 뭐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총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건강한 고추모종을 제때에 심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흙을 만들 때 흙이 너무 질거나 돌덩이처럼 뭉쳐져 있고 가뭄때 로타리를 쳐서 두둑을 씌워서 여기 심었을 경우 누가 봐도 안 되는데 그거 심어서 뿌리 활짝이 안 되는 그런 흙으로 만들어 놨을 경우에 그런 발생을 합니다 세 번째는 발효가 된 태비 그리고 화학비로도 적정량을 뿌리시고 바로 비닐 멀칭을 하지 마시고 최소한 2주 정도는 그대로 놔둔 뒤에 비닐 멀칭을 해서 고추를 심으셔라 이렇게만 하셔도 고추가 잘 자랍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또 몇 가지 더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가뭄 때문에 또 고추가 안전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물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보시면서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기 놓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저희 지포농구 구독하기와 좋아요 공적은 무료입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뭐 가뭄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은 난리입니다 다들 힘내시고 저도 힘내서 열심히 농사도 짓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은 걱정이네요 하여튼 다들 힘내십시오 화이생입니다 화이생이